캥담님 어서오시고 아 진짜 이거 어떻게 이렇게 이리만 하지 이렇게 아 지금 보라가 됐어 보라가 됐어요 여기 지금 여기서 한 번 할 생각인가 진짜 따로 고무님 고무님 커진이 커진이 아 저 당에 빠져있죠 빠져있어 자 쪽쪽쪽 이쪽 한 파트 더 오는데 더 오는데 더 오는데 지금 위 눈님 얼음처럼 다나님 놀이구요 생존기는 들어가있죠 파파니 파파니 쭉쭉 여기서 한 파트룩이나 해볼 생각인가 스텔라니 다나님 파파니 변동이 없어 지금 천천억님 놀이 고무님 일단 버티고 버티고 중앙에서 버텨주는데 지금 두 파티에요 두 파티 아 해보나 다나님 놀이고 가무님 소지님 에볼룩 에 누웠어 누웠어 에볼룩 도 다나님 다나님 수습은 안되는 상황인데 수습은 안돼 안돼 안돼요 지금 수습은 안되고 있고 코지님 이제 교전중인데 너무 여유야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거지 지금 리누님 놀이고 언니콜까지 다 걸어놨어요 밀린 모양이지 렉셀이미로 모양 본 서비야? 무슨 외국 서비야? 한글 다 나오는데 진리님 진리님은 또 혹시 외국인 아니에요? 그럼 말이 되지 여기가 외국 서비지 외국인이 보면 저저저커널이 나를 나를 물이네 아니 여기 저 헬캐님도 있고 있는데 이상한데 헬캐님도 찾아야지 그저 더 멀리 있었는데 감사하고 헬캐님도 감사하고 나를 인식하지? 그러게 이거 이상해 이거 뭐 어쩌면 진짜 헬캐님도 쎄 보이니까 약한 왕어풍부터 먼저 노린 것일수도 있어 에이 지금 교전 붙었어 에벌린 커진님 노리고 파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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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보라유도 당한 것도 같고 진짜 계속 하는 것도 같고요 자 민힐러 강주은님 아버님한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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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에 한 번 부딪쳤어 강주은님도 지금 응 코가 저기 벽에 좀 찌었어 그래도 힐야 무조건 지금 여기서 저거 파툼했나? 소고기를 먹고 왔다 이 얘기고 오랜만에 드셨나? 지금 파툼 같이 올 생각인가 근데 쌍방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꼭 올 필요는 없는데 여기 주둔해 있고 아까처럼 그렇게 교전하고 준비된 파티 이렇게 좀 오면은 될 것 같은데 어제 잡은 소고기다 그것도 말은 그렇지 며칠 된 것일 수도 있고 사나울 전에 잡은 건데 소고기다 소가 아닐 수도 있어 그쵸? 소고기인데 그게 뭐 지금 한우 뭐 이런 황소 같은 게 아니고 젖소 라든지 물소 이런 것일 수도 있어 외국산 어떻게 오나? 맛이 들다 그런 거는 응 그러게 나 같은 사람은 속지 그 동남아 쪽 물소 그런 거 속이라고 응 내 와도 몰라요 나는 잘 그런가 보다 응 갔다 강준우님 방송 보는 거 아니야 올림방송 사냥하면서 볼라고 응 그런 것 같아 강준우님 지금 듣고 있어요 어째 이게 민분 뻔하지 생각이 뭐 생각이 사냥도 하고 올림보고 싶은 것도 보고 이렇게 할 생각 같다 강준우님 지금 방송 듣고 있어? 응? 듣고 있을 것 같다 경통님 태닌 놀이죠 신학 8구 응? 경통 율림 놀이죠 계속 율림 놀는데 킹카라 님이 있어요 무쇠 활 무쇠 주먹 칭업 받고 있죠 헬캣님 네 지금 헬캣 아프게 들어갔나? 헬캣님 누웠어 백콘 미니 힐러 강준 응? 에이 누웠어 미니 힐러 강준 이쪽 헬 다시다시 버프 있네 버프 있고 게시방 게시방 빅맨님 좌측 좌측에 빅맨님 맥커리거님 노리고요 맥커리거님 에이거는 팍쿠 응? 이동해 이동 여기여기 오나봐 오나봐 또 응 왔어 왔어 맞어 맞으면 바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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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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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기 킹카라 님 좌측 좌측 지금 빅맨 님이구 처음처럼 토니토 인장 깔고 있죠 킹카라 님도 에스테라 미니힐러 백거리건 님이구 소슴수건 님 흠 튕님 놀이구 킹카라 님도 승종기는 지금 어떻게 들어가 있는 파쿨 선택했고 다시 오죠 다시와 다시와 다시오는데 여기엔 율림 놀이 율림부터 놀이네 아이쪽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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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맨 님이구 악마 님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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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썼뜨린이구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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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파티 더 왔고 신화팔기 경통이고 빅맨님 놀이고 악마님 성님 놀이 팝콘이다 다시 팝콘 다시 오나 다시 오나 다시 오나 아니 다시 다시 왔어 빠르게 왔어 여기서 지금 병력 빼서 같이 공주에서 지금 한 번에 지금 여기까지 왔죠 릭슬도 빅맨님 강준님들 파팅죠 파팅전까지 손이 더 왔고 객끼님도 여기 찔러가는데 객끼님 지금 어쌤야 어쌤 아 여기요 김카라님 무쇠활무새죠 치고받고 아 있죠 있죠 이선님 경통님 아 이불쌍형 치고받고있는 풍님 경통님으로 경통님으로 음 트위님 트위님 킹카라님 자 생전기는 지금 파월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요거 떨어지면 파티 부족한번더 할수있으면 팝콜할거같네 에 지금 바로 팝콜 다시 팝콜 자 다시온거같다 다시온거같다 다시온거같지 저기저기 자 자 지금 킹카라님 아라관님 지금 한파티가 더 늘은거같다 아라관이야 트윈 트윈 킹카라님 노리고 지금 인장깔고 있죠 킹카라님 레거님 노리고 킹카라님 장관님 빅맨님 어쌤쌤까지 들어왔어 어쌤쌤요 디버프가 좀 걸려있네 강주은 님들고 자 강주은 님들고 민실로부터 한번 노려보나 또 놀랬겠는데 강주은 님도 지금 빅맨 님이 지금 막 치니까 코지 님 지원 지원 그래서 자신보단 코지 님을 일단 먼저 지원하네 빅맨 님 추엄처남 님 노리고 참풍살 님이죠 누구 노리냐 빅맨 님 아 여기 있어 파쿠 저주당했죠 다시왔어 다시왔어 킹컬 그런식으로 좀 악마님 노렸죠 처음에 맥거리고 있는 빅맨 님 파티 파티 신원 님 에스테라 님 노리네 에스테라 님 에스테라 님 뭐 쉽게 안당하지 탄탄한 탱이예요 미니 힐러죠 저기서 캐콜 캐콜 차지까지 하고 저쪽 구 밑쪽에 헬캠 성립놀이죠 성립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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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퀄 저 다시 온 것 같다 다시 왔네 다시 왔네 킹카라님 여기 여기 이쪽 개시방님 파티무척 파티무척 일단 파티무척 부터 하고 치는데 가마님 역시 파티무척 파티무척 지금 떨어졌는데 가마님 동립 율림놀이구요 킹카라님 처음처럼 처음처럼 킹카라님 어생까지 연이어서 일단 생존기 지금 들어가고 있어 아 처당님 노리고 경통 가마님 노리고 계속 킹카라님 무쇠 활 무쇠주먹 치고 받고 있죠 일단 어생 들어가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이제 파티무척까지 하나 킹카라님 강주님 노리네 어 파티무척 없는데 지금 소금소금 노리고 한번 해볼 생각인가 여긴 소금소금 저쪽에도 있어요 풍이님있죠 풍이님 이선님 노리고 트위님 노리고 킹카라님 없어 생존기 어 이거 풍이님 노리죠 파티무척 파티무척인데 이거는 이거 한번 해볼 생각인가 진짜 개시방님 노리고요 빅맨님 노리고 파티무척 파티무척까지 들어와 ... 토양왕왕왕왕왕왕 네 다시왔어 다시왔죠 지금 경통님 영원님 노리고 파티무척 파티무척 requQUP 구속노리네 뚱여 나 지금 누워있는데 혈큐 님이 많고, 이쪽 이쪽, 입구 쪽 파티 쪽 파티 쪽 혈큐 님 킹카라 님 놀이죠 무쇠왈 무쇠 주먹 침고 먹고 있고, 어셈브라 가 있어 혈큐 님 놀이죠 파월 파월 개첨 문 놀이고 후밑 쪽 없죠 없죠 변동이 없어 지원 파티들 침파라 님 경통님 처음처럼 님 놀이고 경통님 파월이 있는데 시간 떠나지면 파콜 할 것 같고 로블 세클 까지 걸려있고 가모님 놀이고 이거는 승중이는 아직 없어 한번 버티면서 해보나 가모님 이런 체제 좀 많기 때문에 가모님 계속 놀이고 킹카라 님 에이 치 버퍼 죽여 죽 파콜 경통님 다시 왔죠 지금 이런식으로 오다가 지금 뭐하는 뇌파티가 모여있다 뭐 진짜 뇌파티 다 오면 좀 렉슐 당황되지 완전히 그런걸 말하는거에요 영원님 놀이고 율님 율님 킹카라 님 일단 파월 jalda 여전히있어 킹카라 킹카 wprowad 킹칼은 커진 놀이고 경통이 수건수건 놀이고 읍수 정전기 없죠? 성님 놀이고 팝콜 뚝 팝콜 했네 킹칼은 지금 왔죠? 다시 오시고 레거님 놀이고 레거님 빠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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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통이 여기 쫓아갔어요 이쪽에 헬캔님 놀이고 파티무죠 레거님 빅맨님 놀이죠 빅맨님 흐미죠 경통이 율님 킹칼아님 무쇠활무생 율님 놀이고 경통이 경통이 풍이니까 빅맨님 놀이고 총풍선님 이불쌍형이죠? 빅맨님 놀이고 얘가 사살이다니 죽어도 치고 받고 있죠 팝콜 팝콜 가문이 가문이 왔어요 맥끄리건 개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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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테라니 경통이 아니 몹들이 나를 왜 헤이트를 해 이건 뭐 킹칼아님 내건 노리고 있구요 보라만 좀 헤이트되게 해 놓지 경통이 무분대나도 개첨은 강중이 강중이 까지요 이거 벌떡을 놔 강중이 후밑 쪽에 몹사일 수도 있어 어쩌면 이게 좀 밖고 몹들도 지에 있기 때문에 여기 에 에 다시 왔어 다시 왔죠 빠르게 다시 왔어 아 영원히 다 누웠어 다 누웠어 여기 첨풍설림 이쪽 다시 왔죠 이쪽에서 빅맨님 누리 에 빅맨님 버프가 없어 버프가 버프가 입을 쌍용치고 바꿔 불려 벌지금 인장까지 까는데 첨풍설림 빅맨님 누리면서 인장도 깔어 일어나면 인장에 당하는 모양도 나오는거죠 버프도 없기 때문에 경통이 신합 탈기에요 경통이 갱또님 누리 갱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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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 갱또님 계속 누리네 경통 파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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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오는거 같애 다시 오는거 같애 저 갱또님 다시 왔나 다시 왔어 자 부활해 주실 분들이 다 누웠어 여기 경통이 하 하 아니 이렇게 두 분씩 있는데 부활을 못해주고 다 누웠 다 누웠고 영원님 누리고요 율님 이분들 나보다 더 늦는거 같아 경통이 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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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쌤이 어쌤 다 누웠어 아직 없어여 풍이님 제첨풍선 바울 이불상용이죠 게시방님 가우모님 김카라님 악마님 바울 들어가있는데 지금 떨어졌죠 영원님 경통이 기통이 다 썼어 부족이 지원받은거야 하도 이렇게 눕고 좀 볼라고 하다가 태양아만 파쿨했나 파쿨을 한거 같다 파쿨 파쿨 안잡힌 파쿨 음 좀 걸리는 부분이 있는것 같다 고프님 얘기인데 글쎄 이게 좀 펼켓님 남자분이신가 여자분이신가 바지 입을때 좀 걸리는 부분이 있을수도 있고 여자분이시면 또 웃돌이 같은거 입을 입을 때 걸리는 부분이 있죠 에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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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에이 이쪽에 경통이 아라건님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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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미쪽 구 미쪽 구 미쪽에 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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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쥬 갱뚱님 파티 개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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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 여기서 태양왕님 킹크란 태양왕님 에이 이건 태양왕님 갱뚱님 경통님 놀이구요 신화팔기 친구 받고 있죠 풍이님이 지금 인장깐하는것 같애 손이 지금 에 그 손이야 그 손이야 가슴쪽에 지금 올려져 있어요 참 뭔소리야 입을 쌍용시겨받고 있죠 개시방님 놀이고 개시방 개 객 생명이 없죠 없죠 에이 여기 지금 유진님 어 이거 풍이님 어 저 이거 이거 저 저 인장이 당한것도 가지고 이거 경통이 헬캔님 놀이죠 다시 부활은 됐어요 부활은 됐고 풍이님 부활 됐네 여기죠 맥맨님 놀이 에 팍쿨 다시 팍쿨 에 다시 왔어 다시 왔어 킹카라님 아라관님 놀이 빠르게 다시 왔는데 아라관님 이선희님 놀이죠 아 아라관님 점사마저 누웠어 누웠어 경통이 갠또님 놀이기 이번에 저 갠또님 놀기 여기 킹카라님 갠또님 점사마저 핑맨님 이쪽까지 와 있고 아 이거는 중앙쪽 자리잡았어 제이선님 경통이 커지는 놀이구요 경통이 커지는 놀이구요 경통이 커지는 놀이구요 가문이 커져 저쪽저쪽팔뜩쪽팔뜩 파티무적이고 빅맨님 누리고 있죠 승둥이는 없어 없어 가문이 어쌈어쌈 여기 누워서 지금 부활이 안되고 경통이 담령님 누리고요 셀빈은 돼있지 경통이 경통이 커져 파콜했나 파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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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콜한거 같아 파콜 오 왔죠 이거 지금 파티무적 파티무적 킹카라님 강주은님 미인힐러 노리고요 힐 힐 악마님한테 힐 힐 힐 힐 topl 힐 힐 zk 에 팝콜한거 같네 팝콜한거 같네 또 왔어 또 왔어 팝틴구적 팝틴구적 김가라님 아 계속하는데 자 저기 아 보기가 어렵네 저기 정통 강지호님 강지호님 진짜 많이 통해 주는데 어 아라건님도 없구요 풍이님 풍이님 개척만 입어라 담명님 여기 피해있어 킹카라님 무쇠활무수심치고 바쁘죠 인장깔고 있네 인장 토니도 인장깔고 악마님 당하나 당하나 인장에 벽인쪽에 붙었어 악마님도 죽기털 썼구요 경통 파울파울 태양왕님 누리 에 영웅스킬 적용돼있는데 태양왕님 경통 경통 아 저 다행이네 이거 아주 다행이네 왜 누웠어 아주 다행이네 파쿨한거 같지 파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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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전이 교전이 아 이거 혼자 갔다 해두지 아 이거 혼자 갔다 해두지 찌르러 온거 같은데 파티 해산이네 로얄 아크메이지 로얄 아크메이지가 안치네 웬일이지 오늘 감사하구요 로얄 아크메이지님